문법 1 아, 어보다 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을 나타낸다.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아, 오일 때 아 보다 아, 오가 아닐 때 어보다 하다가 있을 때 해보다 아, 어보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one's experiences.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아 or 우아 보다 is added.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a vowel of a then 아, 오, 어보세요 is added. If the verb ends with 하다, 해보다 is used 제주도에 가봤어요? 아니요, 안 가봤어요. 전주 비빔밥을 먹어봤어요? 네, 먹어봤어요. 두환 씨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? 아니요,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. 동사 뒤에 붙어서 미래의 계획을 나타낸다. 동사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리울 받침일 때 리울 거예요. 리울 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 거예요. 으 리울 거예요.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future plan.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리울 거예요. 리울 거예요. is used If a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리울 을 거예요. is used 이번 연휴에 뭐 할 거예요? 친구를 만나러 부산을 갈 거예요. 오늘 저녁을 어디에서 먹을 거예요? 집에서 먹을 거예요. 내일 뭐 할 거예요? 한국 친구하고 김치를 만들 거예요. 한국 친구하고 김치를 만들 거예요.